아, 그런 데이터는 나 어떻게 보면... 참 조사 잘해요. 심지어 아스날전에는 교체 출전해서 34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순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승을 누가 하냐? 또 강등은 누가 피하냐? 챔피언스 리그는 어디가 올라가냐? 그렇죠, 그런 싸움들. 캐릭으로 따지면 아챔 이런 경쟁들이 있죠. 근데 개인에 따른 여러 가지 순위들 득점왕 누가 하냐? 이런 거 관심인데 이번 시즌은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축구팬들한테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의 살라와 득점왕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가 됐어요. 살라가 20골, 손흥민이 17골, 3골 차이입니다. 근데 리버풀하고 토트넘의 경기수가 똑같이 7경기씩 남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치열하게 가고 있는 거고 사실 지난번 해트트릭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격차가 일리가 너무 부러져서 야 이거 그냥 살라가 하고 어디까지 쫓아붙냐 정도였는데 해트트릭 한방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쨌든 14골일 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해가지고 관련된 칼럼들 같은 것들이 올라왔었어요. 지난번 소개 좀 해주셨죠.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이거 조금 민망한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살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빌라전 해트트릭 하고 나서 어? 이거 정말? 저도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된 거죠. 또 실제로 현지에서도 당연히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발롱도르, 어쨌건 파워랭킹 골닷컴에서 거기서도 그걸 근거로 이제 18위로 올린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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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 선수는 물론 유럽의 5대 리그, 네.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까지 네. 5대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을 한 사례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 차봄이 정말 80년대 날아다닐 때도 네. 그때 4위였죠. 4위가 최고의 순위였는데 네. 그건 일단 깨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뭐 그 LADBG의 자암바크 씨하고 네덜란드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의 아주문하고 뭐 그런 케이스는 있어도 그러니까 약간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리그에서는 아시아 출신들이 득점을 한 적이 있지만 네. 진짜 딱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5대 리그에는 한 번도 없다. 네. 그 전례가 없는 역사에 도전한 거죠. 물론 그 한 명이 아주 과거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파울리니 아칸타라가 네. 인도인가요? 아니요. 필리핀. 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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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필리핀계인데 맞아요.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라리가가 설립되기 이전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는 그 선수잖아. 네. 역대 최다 골 기록자 뭐 이렇게 근데 그 기록들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옛날 기록들은 부풀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잘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네. 아니 그 차 감독님도 약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기록들은 제대로 안 남은 게 많대요. 분데스리가는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요. 펠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나 비공식주. 나 몇 골 넣었다. 막 천 골 넘게 넣었다. 막 이러잖아요. 네. 어쨌든 오피셜하게는 나리가 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아시아 선수가 득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걸 지금 손흥민 선수가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또 경기들이 열리잖아요. 물론 이제 리버풀은 FA컵을 치르긴 하는데 네. 두 팀이 나란히 일곱 경기씩을 남겨놓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 할까. 그래서 오늘은 부모지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살라가 득점왕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유리한 이유. 네. 정리해 주시고. 네.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 네. 서로의 각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자 누구부터 가볼까요? 뭐 살라부터 가요. 살라. 좋습니다. 1등이니까. 자 리버풀의 살라가 득점왕에 유리한 이유. 첫 번째. 첫 번째 뭐 일단 세골차 뭐이죠. 뭐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 아 이미 세골차가 벌어져 있지 않냐. 그렇죠. 사실 세골차면 경기수 감안할 때는 일곱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가 워낙 무서워서 그런 거지 예. 솔직히 말하면 일곱 경기에서 세골차 하면 이거 뒤집는 게 말 처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막 진짜 또 한 번 헤드트립 하구나. 네. 그 뭐 살라라고 가만히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재의 세골차라고 하는 건 분명히 살라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역시 뭐 떡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득점왕 경험. 고기로 얘기하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떡이 떡으로 합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 네. 좋습니다. 살라가 득점왕을 차지해봤기 때문에 네. 2017, 18 시즌에 32골로 득점왕 했었고요. 네. 2018, 19 시즌에는 이제 22골로 오바메양, 마네와 함께 공동득점왕을 했었죠. 그런지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팀 동료들의 지원. 아 그렇지. 이거는 진짜 워낙 좋은 능력자들이 많으니까. 팀 득점도 79골로 최다골이고요. 아, 리버프리. 네. 프리미어리그 전체. 맨시티보다도 위에요. 팀 득점만 놓고 보면. 팀 득점 1위. 네. 그리고 이제 경기당 찬스메이킹도 13.6회로 맨체스터시티와 함께 공동 1위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당 찬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건 쉽게 경우 그냥 그런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은 팀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라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슈팅 숫자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선수들이 더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막판에 좀 있잖아요. 좀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딱 되면 좀 밀어준다든지. 반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찬스메이킹이 리버풀보다 3.6회가 적은 10회로 프리미어리그 6입니다. 아, 차가 크구나. 좋은 찬스가 리버풀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적긴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적어지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토트넘도 찬스메이킹 숫자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오래 들어와서. 네. 하지만 여전히 리버풀보다는 떠져요. 최근만도 놓고 봐도. 아, 그래요? 최근만도 그래요. 그냥 리버풀 너무 잘해. 그러니까 토트넘이 2022년에 이제 득점 폭발이 발생한 거는 적은 기회에서도 골 넣는 그 순도. 손흥민 선수가 거기 괴물이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귀에 왔을 때 어쨌든 마무리해버리는. 10번 슈팅해서 6골 넣고 있거든요. 지난번 빌라 헤트트릭 할 때도 그냥 3개의 슈팅을 다 골로 만들어버렸던 거잖아요. 그 7개의 유효슈팅을 6개를 골을 가져가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어떤 진짜 괴물과 같은 집중력. 이지 어떤 찬스메이킹 자체가 많은 팀은 아니다. 아, 오케이. 토트넘이. 리버풀 대비는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버풀은 진짜 그거는 확실히 잘해. 네 번째 이유. 그러니까 페널티킥 전담킥컬 하는 거. 아, 그렇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일단 페널티킥 골이 5골이고요. 지금 잘나가. 승부골 중에.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다가 페널티킥 전담킥컬 넘어서요. 리버풀 자체가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얻었네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습니까? 네, 8회로 최다예요. 아.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 골 자체는 첼시하고 7골로 동률 1위예요. 공동 1위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 번 놓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라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많고 속도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드리블러들. 살라나 마네나 루이디아스나 좋다나 이런 친구들이 막 막 들어올 때 걸려서 넘어지는 장면들. 네. 그것 때문에 PK가 많이 얻어내는 팀인데 그것도 거기서 전담킥커가 살라다 보니까 그건 분명히 나중에 당연히 나오면 당연히 살라가 차겠죠. 반면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 페널티킥 전담킥커도 아닐 뿐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는데 이 뒤에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조금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얘기예요? 뭐냐면요. 토트넘 자체가 페널티킥 획득이 거의 없어요. 아 뭐 PK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토트넘이 얻는 거 자체가 없다. PK를 거의. 케인이 페널티킥 골이 두 골 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토트넘이 얻어낸 게 3회밖에 없어요. 아 그 얘기군요. 뭐 이럴 때는 뭐 좀 손흥민 선수가 찾으면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 얻어야지 찾어. 아. 이거는 진짜 누구도 별로 얘기 안 했다. 네. 멋질 못하는 팀인데 뭘 찾냐. 페널티킥 얻은 수 3회로 밑에서 공동 5위예요.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가 아니고 밑에서 공동 5위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아. 그러니까 케인이 설령 양보해 주려고 해도 나중에 뭐 득점왕 한다고 하더라도 네. 주려고 해도. 뭐 엎지를 못해. 그런 거예요. 재밌다. 재밌다. 자 이렇게 그러면 살라가 득점왕 경쟁에 유리한.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에게도 유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살라보다 득점왕 경쟁에서 유리한. 이유들. 첫 번째. 최근 물어보는 득점요. 와. 최근에 정말. 특히 올해 들어와서. 2022년. 세 경기 연속 골에 세 경기에서 여섯 골 모여넣고 있고요. 여섯 골. 2022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아홉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고요. 아. 2022년으로 자르면 1위예요. 네. 후반기 쎄구나. 그마저도 1월은 부상으로 두 경기 결정했어요. 맞아요. 그때 못 뛰었죠. 그래서 1월엔 골이 없거든요. 2월부터 아홉골 넣은 거예요. 1월엔 부상이어서 아예 1월엔 골이 없는데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거다. 진짜 후반기에 어마어마하네요. 반면에 대해서 살라는 최근 득점이 추춤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전반기 살라는 뭐 완전히 터치할 수 없는 선수였는데. 3월 12일 브라이턴전 이후 한 달 넘게 무득점이에요. 지금. 아. 그런 포인트는 약간 좀 대비되는. 손흥 선수가 혹시 기세라고 할까요? 네. 거기다가 최근 공식 대회 다섯 경기 무득점 포함 아홉 경기에서 딱 한 골 밖에 못 넣었고요. 이걸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국한 지어서 보더라도 최근 그 세 경기 무득점 포함 다섯 경기 득점입니다. 아 확실히 근래에는 최근에는 살라가 득점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 대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어차피 굉장히 흐름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거죠.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손흥민 선수가 유리한 이유. 네. 리그만 집중하면 된다. 아. 딱 7경기. 그러네. 네. 근데 사실 이게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경쟁이니까. 네. 지금 살라의 리버풀은 쿼드러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리그컵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뭐 FA컵 결승전 있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 두 경기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죠. 결승전까지 진출하면 또 결승전까지 치러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돌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실제 그 살라 선수가 최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다섯 경기 중에 딱 한 경기만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참 조사 잘해요. 심지어 아스날전에는 교체 출전해서 34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경기 일정이 좀 많기 때문에 살라가 거기서 약간 출전 시간에 대한 것을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다. 네.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 1차전 2차전 앞두고는 조금 빼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한 경기에서 유리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케인 후반기 떡상과 그 클루세스키 가세로 팀 득점력이 현재 어쨌든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어떤 개인도 있지만 그 둘러싸여 있는 삼각편대. 네. 케인, 클루세스키, 손흥민의 이 조합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네. 이 얘기는 저희가 따로 영상 하나 찍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조금 집중 견제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득점 기회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야, 요약 정말 잘하셨네요.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2022년 프리미어리그 34골로 최다 골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 7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 올리면서 25골을 넣고 있거든요. 이게 경기당 3.6골이에요. 네. 물론 리버풀도 최근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속 멀티골 포함해서 7경기에서 18골로 선전하고 있긴 하거든요. 리버풀도 많이 넣고 있지만. 리버풀 잘하죠. 하지만 토트넘이 더 많이 넣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역시 또 손흥민 선수에게도 당연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러면 살라가 유리한 이유, 손흥민 선수가 유리한 이유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뭐 살라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하기에 앞서서 20골 넘어주면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축하해 줘야 되고 의미 있는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골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도 지표니까 10골 이상과 20골 이상은 완전히 클래스를 좀 다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20골을 넘기고 그러고 나서 득점왕이 되면 정말 좋은 거고 20골만 넘겨도 대단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것도 많네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 지금 17골이니까 남은 7경기에서 사실 뭐 2경기에 하나 정도 넣으면 20골을 돌파할 수 있는데 그거라도 좋다. 좋습니다. 근데 뭐 득점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이건 재밌게 지켜보죠 뭐. 살라도 잘하는 선수고 너무 좋은 선수고 선수는 좋으니까. 원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솔직히 양 팀 다 지금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우승 놓고 경쟁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토트넘도 4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똑같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일정적인 부분도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순위 경쟁도 사실 마지막에 재밌는데 개인 타이틀 경쟁까지 들어오니까 지켜보는 저희야 뭐 그냥. 네. 좋습니다. 부 Tah!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